공병호 TV의 공병호 그 한 장의 이상한 투표지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라는 것은 그 이상한 투표지 한 장 위조 투표지 한 장 가짜 투표지 한 장이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또 사건의 전모를 우리가 예상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공병호 TV에서는 대부분이 제한적으로 공개한 지난 8월 23일에 실시됐던 경남 양산을 재검표 김두관과 나동연의 대결입니다. 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들을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좌우 여백이 다르고 또 상하 여백이 다르고 위쪽에 턱없이 넓은 공간이 확보되고 중간에 자르다 만 흔적이 발견되고 그리고 원형과 같은 이상한 기표도장에 찍힌 그런 별별 투표지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제 공개된 그 모든 정거물들은 대부분 사전 투표지였습니다. 당일 투표지가 아니고 사전 투표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남 양산을에서 대부분의 사전 투표지는 다 위조된 투표지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환기환 후보는 아주 보수적으로 30에서 40% 정도가 위조된 사전 투표지였다. 위조된 투표지였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저와 또 다른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위조된 것이고 그중에 사전 투표지들이 어제 제공된 것이 대부분 그런 위조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였습니다. 그런데 경남 양산을 재검표장에서는 사전 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 투표지도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투표지를 풀었으면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입니다. 단 한 장만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바로 선거 무효 소송 사유에서 원고적 성소 판결을 내려야 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경남 양산을의 경우에는 당시에 주심을 맡았던 조재연이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소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일체 사진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상한 투표지는 모두 다 유효표로 처리해서 선거관리비원회의 모든 표를 다 넘겨버렸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19장 정도를 대부분이 소위 정거용으로 채택했을 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 겁니다. 덕수상고에 나와서 신화적인 인물로 불리는 조재연 씨가 인생 말년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생 전부가 부정되는 그런 행보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20, 30년 정도 보시게 되면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휘둘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세월과 함께 대부분의 법정에 서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외가 될 것이다. 내 범죄는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내 범죄는 사법의 단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조금만 역사적 시각을 갖게 되면 모든 범죄는 결국 밝혀지게 되고 결국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취한다. 이런 점을 스스로에게 경계하는 사람은 무리한 조치나 위법적인 행위에 발을 담그지가 않습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공개한 이상한 당일투표지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두 번 찍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바로 당일투표지도 대부분이 위조투표지였다. 어디서? 경남 양산을 해서. 경남 양산을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장소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을 또 통 전체를 갈아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려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당일투표지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남 양산을에서 포착된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두 번 찍은 경우입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질문 어떤지입니다. 경남 양산을 투표관리관 두 번 찍은 투표지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왜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단 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표소에서 당일투표지는 대부분 6급으로 구성되는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정신나간 투표관리관인 이상은 두 번이나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당일투표용지를 투표인에게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나간 투표관리관이라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두 번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온전한 당일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대부분의 투표관리관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투표관리관으로 있었다면 두 번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투표관리관 도장이 두 번씩이나 찍혀진 당일투표용지를 받았던 투표인이 얌전히 받아서 기표도장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그런 투표인이라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두 번씩이나 찍혀진 당일투표용지를 얌전히 받아서 찍지 않고 아마 항의할 겁니다. 이게 이상합니다.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교체하는 순간 투표록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고 새로운 투표지 발급과 교부 내용이 기록될 것입니다. 결국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투표관리관이 두 번씩이나 도장을 찍혔다는 것은 이런 당일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두 번 찍힌 당일투표지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4월 15일 날 없었던 당일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법원 증거 보전일까지 모체에서 대량으로 제조된 당일투표지가 기존의 유권자들이 던졌던 당일투표지를 모두 다 꺼내서 소각하거나 파쇄하고 위조 당일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맹백한 증거가 바로 박주연 변호사가 제시한 두 번씩이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당일투표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 2020년 4.15 총선에 선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이전까지는 각 투표관리관은 자기의 사인을 개인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위조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부정선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4.15 총선에 선 일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해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배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포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충분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표를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개인 도장을 사용하던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일괄해서 제조해서 그냥 배포했구나. 유튜브 채널 미디아 A는 이 문제를 착하게 지적합니다. 미디아 A의 주장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여러분이 보신 아래 사진처럼 원래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4인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가져와서 투표관리관이 선거 단일 날 투표관리관 도장을 등록하고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15 총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도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같게 만들어두었고 그 도장으로 쿵쿵쿵 찍은 것입니다. 같은 투표관리관 위조 도장이 수십 개가 되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도장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만든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4인 날인 난해 4인을 날인한 후 4인 개인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에 범위 안에서 그 4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분명히 규정한 것은 4인입니다. 투표관리관이 사용해야 될 도장은 선거안이가 그냥 대량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고 4인 개인 도장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주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어긴 겁니다. 재건 표장에서 확인된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는 대부분이 위조투표지로 교체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사전투표지를 대거 교체하면서 당일투표지를 고체하지 않고 옛날 것을 듣게 되면 한쪽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한쪽은 빳빳한 싱건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고 또 다른 한쪽은 직접 투표인들이 찍어서 투표하면 구겨진 당일투표지가 나오면 검세 부정선거가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만 갈아치우게 되면 사전투표지는 딱 바닥에 나오고 당일투표지는 사람들이 넣어가지고 밑에 하중에 깔려가지고 구겨구겨 있는 게 두 개가 딱 그대로 함께 공개가 되면 그냥 바로 부정선거가 밝혀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당일투표지도 분명히 다 갈았을 것입니다. 사전투표지와 마찬가지로 당일투표지를 다 갈한 그 바로 증거가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제시한 정신나간 투표관리관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투표관리관 그런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게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증거물이지만 4.15 총선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부정선거의 전모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결정적인 우리에게 그런 시야와 증거물을 제공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